2022년 6월 12일 주일, 내당교회 소식입니다. 내당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최영수님, 이정민 자매를 환영합니다. 프로젝트 위드유 619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일 주일에는 선교회 전도회의 총동원의 날을 시작으로 교육부에서 부모 초청 잔치, 새친구 초청 잔치와 갈란트 잔치, 관별 단합대회, 총력 전도와 올 출석 데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다가올 총력 주일을 독려했습니다. 19일 주일은 프로젝트 위드유 619 총력 주일로 지키며 오후 2시, 축제가 있는 예배 때, K가스펠 본선 진출자, 에필로그 찬양팀을 초청해 은혜로운 시간을 나눕니다. 제38회 경북 노회 어린이 교육대회 결과 안내입니다. 열심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참가한 학생들 모두 수고하였고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음악부분 1위, 성경고사부분 1위,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1-9구역 고 조청자 은퇴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장례가 있었습니다. 1-6구역 고 김재식 명예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6월 13일 월요일, 장례가 있었습니다. 1-8구역 김중현 성도님, 홍현정 집사님의 색제, 김강준 아기가 차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당교회 주간뉴스를 마칩니다.